워쥐 개이득 따잇 아 나 녹화 버튼 누르다가 녹화 아 잠시만 열받네 아 집중해야되겠다 어우 이거 누가 이길지 몰라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우씨 잠깐만 어 이새끼도 옆에 있으면 돼 와 존나 크다 내꺼만 하네 내꺼만 하네 와 오오오 오 뭐야 안죽었어 오 오오오 오 안죽었어? 오 내꺼랑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랑? 오 레츠고 레츠고 가자 우리 형님들 옆으로 가자 마우스만 있으면 돼 마우스만 괜히 뭐 키보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가자 아 시X 좀 큰거 먹어보자 와 큰거 형님들 어디계세요 형님들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새끼지렁이 저 갑니다 오 이 형님 옆에 있으면은 이 형님 뒤지면은 그때 그렇지 이 형님 뒤지 저 저 저 가리가리가리 오 이 형님 뒤질때를 오 오 형님 저도 좀 먹으면 안될까요? 오 형님 형님 저도 좀 같이 먹을게요 형님 저 좀만 먹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허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랭이 넓으시네요 진짜 와 오 저 조용히 가겠습니다 오 형님 어우 형님 저 가겠습니다 오 오 형님 오 일루와 이색끼야 오 형님 뒤지셨어요 오 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심을 오 야 이따 뒤질거 같은데 오 오 형님들 옆에 있으면 알아서 커 오 형님 뒤졌어 야 제가 꼭 복수하겠습니다 오 형님 둘이 싸우십니까 오 그렇죠 전 가만있겠습니다 오 형님 이 형님들 옆에서 있으면은 원래 등 떠밀려 가는거야 옆에서 원래 어부지루로 크는거야 오 형님 뒤지.. 뒤지시면 안됩니다 형님 주의를 제가 서성이면서 형님을 어모하겠습니다 오 오 역시 형님 뒤지셨어요 역시 제가 그럴줄 알았습니다 오 형님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아이 개새끼야 아 너 혼자 먹어 개새끼야 나도 먹을거야 개새끼야 고마워 개새끼야 내꺼야 개새끼야 오 오 다 내꺼야 개새끼 오 왕건이 됐다 야 이제서야 내 모습을 갇혀가는구만 형님 저 언제나 형님 편입니다 뭐든지 인생은 라인이야 씨발 라인이야 형님 저 형님을 감싸는게 아니라 형님 옆을 어무해 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님 형님 언제 뒤지십니까 형님 뒤질 날만 제가 손꼽아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뒤질때 뒤를 보면 항상 제가 있을겁니다 형님 언제 뒤지십니까 오 여기있다 그렇지 개싸움 갭싸움 옆에 꼭 여기서 구경하면은 중가에라도 가 이 보라색깔 뒤진다 장담한다 5초 준다 5 4 3 2 1 형님 아 이 새끼 이 개새끼가 으아 이 새끼야 어디 깝짝때놔 형님 어디가 있습니 어 형님 아직도 안 뒤지셨습니까 목숨이 끈지기십니다 그렇지 둘이 싸운다 어 어 씨X 나 좀 컸어 어 저거 내꺼야 어 저거 가다 어 어 씨X 아 먹으면 안 돼 욕심부리다 뒤지는 거야 어 어이 개새끼 어이 어이 신 어이 잠깐만 공격하라고? 아 공격하다가 컨트롤하는데 뒤집고 어이 형님 어이 형님들 어이 너무 많이 계신다 어이 가자 우리 어이 어이 우리 낄대가 아니야 얘들아 어이 형님들이 개 오우 형님 와우 자태가 어마어마하십니다 아룻나우십니다 진짜 형님들 야 쫌을 딱이나 먹고 있겠습니다 아 이 새끼 나 올라그러네 어이 새끼 새끼들 어 어 어휴 안돼 어 저거 나 먹을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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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형님 어이 형님봐 와 어 나도 투톤이고싶다 와 어이 씨X 나 원톤이야 원톤 어 나 좀 크고 있어 이제 어 원톤이야 아 투톤 되고싶다 투톤으로 커야 멋있네 개간진데 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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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때 꼭 제가 뒤에 있겠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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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날만은 손꼽아 기다리는 접니다 언젠간 뒤지실거 알고 있습니다 어 어 형님 어 이 저 개새끼야 먹었네요 이 개새끼를 제가 휘청휘청휘청휘청 휘청 감아버리겠습니다 이 개X같은 새끼 어 어 어 저 새끼 컨트롤 쓰는거 보소 이 개새끼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어 이 개새끼 형님들 어디계십니까 야 나 얼른 나 좀 많이 컸어 나 몇 등이야 나 몇 등이야 나 좀 컸어 이게 근데 크다고 좋은게 아니야 대가리를 몸댕아리에 박는 순간 끝이야 형님 어 형님 뒤질 것 같은데 이야 우라만 자퇴보소 와 형님 저 감싸는 거 아니십니까 저 감싸는 거 아니시죠 와 양키다 양키 우리 양키 형님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닌가 어 형님 어 뒤질 것 같은데요 어 끙뚱뚱거리는 게 뒤질 것 같은데 조만간 제가 먹겠습니다 어 똥싸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개간지네요 이 새끼 뒤질 것 같은데 형님 나 감싸는 거 아니야 아니지 와 화려하십니다 진짜 저 형님의 똥바지입니다 똥바지 어 나 감싸는 거 아니다 아니다 이 새끼 뒤질 것 같은데 이거 뒤져 금방 오 엄청 길다 와 이 형님 대박이다 오 오 형님 와 뼈도 못 치겠다 뼈도 못 치겠어 진짜 가만있다 오 오 형님 오 형님 오 오 가겠습니다 와 그거 뒤지실 것 같은데 형님 오 형님 오 저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마시 마시 맛있으십니까 맛있으십니까 저 어쩌물댁이나 먹겠습니다 와 이 새끼다 감싸볼까 감싸볼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형님 저 지나가는 겁니다 오 오 오 맛잇게 드십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 똥이나 먹어야 돼 똥이나 오 아 이 새끼 나보다 나도 좀 꽤 컸는데 건방 좀 떨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아 여기서 뒤지면 근데 진짜 하기 싫겠다 남의 똥이나 주사 쳐 먹어야지 나는 어 끝인데 여기? 이제 감싸볼까? 너 뒤졌다 일로와봐 한타까리 하자 너 나랑 이 새끼가 가만가만 오냐오냐 해주니까 일로와봐 오 야 형님! 오 형님 오 오 형님 오 오 형님 오 오 형님 오 왜 까불어 오지마 너나 나나 도찌겠지 와가서 뭐할라고 그렇지 형님 이 새끼 내가 감아버려야되겠는데 이 새끼 일로와 이 새끼 아 형님 방해하십니까 아 좋았는데 저 흰색깔 감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진짜 짜증나네 아씨 파란 대가리 개새끼 넌 내가 뒤진 넌 내가 넌 죽인다 내가 와이씨 아 안돼 안돼 트는순간 트는순간 뒤지는거야 아 아 나 이름을 언제 못커 어 이런 못커 빨리해야돼 어 너무 쫄보로 크고 있어 나 지금 어 형님들 어 형님 와 아 우아한 자태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크게 한방 노릴까 아 여기있으면 안돼 좀 중간으로 가야되겠다 중간 너무 여기 구석 구석 나 너무 구석진데있어 좀 큰데로 가야되 큰물로 가서 놀아야되겠어 미니맥보고 중앙가야되겠어 큰몰에서 놀아야되겠어 맨날 중앙에서 있으니까 이 구석탱에 있으니까 우물함 개구리야 천천히 가야되 천천히 아 이 새끼 흰색깔 죽이고싶은데 오 아 이 새끼한테 감기 오 이 새끼한테 감길거같애 아 저 새끼 파란색깔이 아까부터 자꾸 오야 X됐다 뭔가 감긴느낌이다 오 감긴느낌이야 오 오 아니구나 오 형님들 싸우십니다 오 여기 싸우면 무조건 먹는데 오 그렇지 가만있으면 중간에라도 가는거야 여기서 호심탐탐 이 새끼들 뒤질날만 기다리고있으면 누가 이길까 과연 오 형님 형님 오 저 갈께요 형님 오 오 오 오 오 이 새끼 나 또 아리틀고있었어 이 새끼 이거 오 아 나 언제하냐 아 나 죽으면 짜증나니까 안죽는거야 죽으면 짜증나서 오잇 이 새끼가 야야야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너무 아까워 쭈라들잖아 나 64등이야? 진짜? 와 어 어 이거 싸워야될 때가 왔다 싸워야될 때가 왔어 어 아 꼭 싸울려면 전만한 피레미들이 자꾸 오잖아 중간으로 간다 오 나 좀 꽤 길어 어 아주 꽤 길어 어 형님 형님 오 형님 오 형님 오오 오 야 형님 같이 먹을까요 와아 역시 어부지리 개새끼들 오 형님 형님 아아씨 이런다니까 아아씨 천천히 가야돼 아 이거 계속 재미없게 한다 해가지고 씨 아아 뭐야 이게 개시발 내가 너 먹은거야 개새끼 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아 천천히 가야돼 이거 아 이거 무조건 욕심부림 탐내다 ㅈ 땐다니까 이거 아 아 한번만 1등하고 딱 끝내면 되는데 이거 아 개빡친다 아 어떤 새끼가 으잇 넌 뒤졌다 아 나 이제 빡쳤어 나 이제 컨트롤한다 아 나 컨트롤한다 진짜 아 어 안되네 아 이거 계속하면 이거 보는 사람 답답하단 말이야 아 1등 한번 해줘야되는데 아 아 아 아 큰 놈을 노려야되겠어 아 이새끼 맛잠 까야되겠다 얘랑 뭐야 아 뭐야 병신 새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거야 이새끼야 아 아 진짜 아 존나 컸었는데 아 이거 언제 또 다시 시작해 아 아 몰라 어 형님 아 나 이새끼 노린다 나 주황색 노린다 어 나 주황색 노린다 오 존나 알록달록해 와 굿잡 우와 형님 오 형님 그렇지 형님 이새끼야 형님 무슨 형님 개새끼야 너 뒤집네 형님 아니야 오 형님 그렇지 이새끼들 다 존밤이구만 오 아싸 아싸 굿잡 오 오 그렇지 다 뒤졌어 이 새끼들 뒤져 뒤져 이새끼야 뒤져 뒤져 오야 우와 아 여기서 누가 하나 뒤지는 거였는데 아 그렇지 이새끼야 거기로 어떻게 빠져나가 이 새끼야 먹다가 뒤지는 거야 먹다가 뒤지는 거야 이새끼야 뻔히 보였지 이새끼야 먹다가 뒤지는 거야 뭐 어떻게 나갈 거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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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거기로 나가니? 아 이제 감쌀 능력이 안 돼 아.. 아니 저 피레미랑 싸우다가 아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저런 피레미를 건들면 안 돼 괜히 씨앗 피레미를 건들다가 내가 뒤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요런 새끼들 요런 새끼들 딱 부딪히는 거지 그렇지 뒤졌지 뒤졌지 안 뒤졌어? 와.. 이 새끼 빠져나.. 어떻게 빠져나갔지? 오 형님! 어이 형.. 그렇지 감사합니다 미친새끼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다가 이 새끼 저 커졌습니다 이제 저 피레미랑 싸우면 안 돼 손해야 손해 이 새끼 주황색깔 죽여버린다 내가 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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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 오오 아 누구를 조지지? 개새끼 누가 한 명 조져야 되는데 양키를 조져야 되겠다 양키를 조져야 되겠다 양키 오우 씨 와우 형님 형님 두부인 싸우십니까 오 형님 오오오올롱 오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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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아유아유 병영상 아 이 지렁이 어우 어우 진짜 존내기네 오 아니구나 오 오 오 그거 먹고 있다가 나한테 휘감겨서 뛰지마 따아이 아이씨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지 아 이 새끼 좀많은 피레미 때문에 이 새끼 감을라 그랬는데 형님 뒤지시는 겁니까? 뒤질 것 같은데요 안 뒤지네 5 4 3 2 1 안 뒤지십니다 오 오 오 오 아 이 새끼 지지까 누구 죽일까? 아 이 새끼 존많은 피레미 먹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아이씨 아이씨 이거부터 뭐 어찌 어 나가봐 이 새끼야 아 이거 나가봐 이거 먹어봤자인데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내가 먹어서 뭐할꺼 이거 먹어서 이 새끼 이 새끼 내가 먹어서 뭐할꺼 괜히 이거 먹다가 뒤질거 같애 아이씨 풀어줘야되겠다 아 먹어서 이득되는게 없어 아 아 콧물나 아주 큰 놈으로 가야지 여기는 백라 이렇게 해서 1등 못해 절대 이 정도는 대충 이 정도면 먹을수있지 아이씨 미닐 먹어 중앙 알았어 중앙 간다 중앙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와이씨 재밌지 재밌지 나 이거 재밌더라니까 이거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니까 하고싶더라니까 얼마나 하고싶은 게임이 별로 안생기는데 이거 좀 하고싶더라니까 몰라 물론 나만 재밌었지만 오 형님 나랑 같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오 오 형님 오 나보다 좀만한게 같이 할수 있다고? 이 서버가 이게 서버 잘 맞추면 할수있지 나 찾아봐 나 중앙에 있어 오 형님 오 오 오 맛있겠다 오 오 오 오 오 형님 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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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어이 어이 형님! 어우! 어우! 어! 와아C 히퍼리 힘드네 아 좀 컸써 이제 여기서 뒤지면 아까운 거야 진짜 어! 진짜 죽으면 아까운거야 여기 어 피라미드를 조심해야돼 큰새끼들은 내가 도망갈수 있는데 피라미드를 조심해야돼 그런생각을 1등 못한다고? 그래? 알았어 야 나 죽이지마 어? 죽이지마 죽이지마라 어 형님 아 괜히 스템스 이거 부스터쓰다가 뒤집까봐 그러지 아 앱솔루트 형님 감사합니다 어 나 존나 기네 은근히 생각보다 머리가 몸통에 닿으면 죽어요 3대방 작아도 나보다 작은것들한테도 몸통에 닿으면 죽어 어 아 앱솔루트 형님 감사합니다 1등을 찾으라고? 1등찾다가 꼴등대는거 아니야? 어 어 어 으앗 따잇 와 씨 와 이 존만한 새끼한테 뒤졌으면 난 진짜 와 키보드 때로 부셨다 진짜 와 어 어 어 어 어 아 이 새끼야 니 오지마 이딴 게임을 하고있냐? 이딴 게임을 하고있냐? 이딴 게임 처하고 있는데 2500명을 본다 이 새끼야 오 게이드 어 야 어 어 어 어 어 아 좀 먹자 이 새끼야 같이 오 이딴 게임하는데 2500명 본다 이 새끼야 오 재밌어 이거 이 새끼야 얼마 중독성 강한 게임인데 이거 존나 중독성 존나 강해 보는 사람도 중독성 강해 진짜 이거 보면은 나 이거 아까 보다가 방송 늦게 켰어 인실짓고 얘기할게 오 와 1등하고싶다 진짜 앱솔루트원님 감사합니다 어 어 아 이 새끼가 아 뭐야 아 아 저거 먹다 뒤질 수가 있어 어 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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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형님 저 감으시는 겁니까? 오 어 형님 어 어 형님 어 어 아우 아 신발 다 먹고 있어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벨프스 잠깐만요 나 읽다가 뒤질거 같아 아 능분히 컸어 나 지금 얘네들 봐봐 내 몸통 봐 얘네들 훨씬 커 이 뒤졌다 이새끼 뒤졌다 그렇지 어 못 가둔다? 아 그.. 길이가 안되나? 오케! 굳자! 오케! 오케! 이 새끼야 넌 뒤졌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넌 뒤졌다 이 새끼야 누가 나한테 1등만 안오면 돼 1등만 와서 나한테 안가면 돼 이 새끼가.. 족밥새끼가.. 109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틀거야? 뒤질거면 빨리 뒤져 못 나가잖아 어차피 이 새끼야 오 형님! 이 새끼야 와 나 이거 1등하게 글렀다 이 새끼야 나 이거 1등 못할 것 같아 아 한 번만 하고 그만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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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하고 그만할게 아.. 노란 개이득이야 아.. 아.. 그냥 화끈하게 해야되겠다 이거 이거.. 몸살인다고 되는게 아니야 아.. 몸살인다고 되는게 아니야 아.. 18에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나 화끈하게 갈게 진짜 어차피 뒤질거 뒤질거 그냥 화끈하게 갈게 그냥 다 먹을게 뒤지든가 말든가 그냥 화끈하게 간다 뒤지든가 말든가 뒤지든가 말든가 아.. 아.. 암 걸려 아.. 아.. 쪼끔말때 들이대야될거같애 아.. 롯날받네 중간으로 간다 무조건 나 이 새끼 노린다 나 약속했어 나 얘 진짜 나 얘 무조건 죽인다 약속했다 진짜 가만있어 나 진짜 들이받을게 교통사고 낸다 진짜 말파이트 말파이트 변신한다 그렇지 봤지? 봤지? 나 안되는거 없어 시빨 쎄게나가 오잇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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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다 뒤졌어 이 새끼들아 이 새.. 이 개새끼야 털어 다 뒤졌어 야 쎄게 간다 남자답게 어? 쎄게 간다 이 시빨 교통사고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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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미안하다 간다 중간으로 시계가야되겠다 시계 어차피 살인다 이거 될게임이 아냐 어? 어 형님 그렇지 어이 개새끼 어 형님 내가 죽였는데 나도 먹어야 먹어야 개새끼 개새끼 다 잡아놔 어 따 아 아 시빨 하나도 못먹었어 아 죽이기만 죽이고 누가 오 어 어이 따잇 어이 너네 다 뒤졌어 내가 막장으로 간다 이제 와봐 다 뒤졌어 여기서 논거야 여기서 논거야 여기서 논다 와 와 이새끼 죽임 진짜 와 개땡본데 와 와 이새끼 대가리 어딨어 대가리만 노려간다 이새끼 이새끼 아 저새끼 아 저새끼 너무 커 하지만 난 널 공격한다 아 나와 이새빈 나오라고 이새빈 너랑은 놀거 없으니까 나오라고 오 오 잡으셨습니까 형님 오 대단하십니다 진짜 따잇 저도 좀 꼬리 치워주십시오 아 아 안해 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마지막 진짜 아 진짜 하면은 나 진짜 방송 꺼버릴게요 어 열받어 진짜 자 집중 존나야 되겠다 씨 아 아 아 아 와 와 와 와 이거 언제 1등하냐 와 나 제가 1등하고 싶다 얼마나 커지는지 보고 싶다 게임에 소질이 없어 오 오 오 오 오 ㅇㄴㅇ 오 먹을 거야 이 새X야 난 죽어도 먹을 거야 이제 이제 먹는다 다 먹을 거야 ㅅㅂ 먹었거 하.. ㅈㄴ 알바다 진짜 ㅅㅂ 이거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열받아서 아.. 잠을 잘 수가 없다 진짜 와 열받아서 지졌어 ㅅㅂ 개새X들 내가 씨발놈다 너네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와 열받아 중독 ㅈㄴ 심해 이거 이거 없애야돼 방송에서 와 진짜 와아 아이씨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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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내가 이긴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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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받나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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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조건 이 사이로 간다 나 인생 없어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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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씨 그냥 돌증이야 씨 이 새끼 다 뒤질 때까지 평생 쫓아다닌다 개새끼 따잇 그 차야 이야아아아악 개새끼야 내꺼야 이 새끼야 빠꾸 없어 따잇 빠꾸 없어 빠꾸 없어 이 새끼야 빠꾸 없어 어차피 뭐하는 거야 씨 나 뒤졌어 오 아니 쫄지마 쫄지마 쫄니까 뒤지는 거야 이게 씨 안쫄은 새끼야 이기는 거야 쫄쫄 어 그렇지 따잇 아우 아우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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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8시까지만 하.. 아 8시까지가 아니라 진짜.. 막파.. 와.. 존나 열받나.. 진짜.. 막고 없다.. 와..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열받네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 마음을 알꺼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꺼야.. 진짜.. 해봐 해봐.. 이거 주소 줄테니까 해봐.. 해봐.. 진짜야.. 10개 감사합니다.. 해봐 해봐.. 해보고 얘기해.. 진짜.. 어.. 마우스.. 어.. 마우스 때려가지고 그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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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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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마우스 이상해.. 마우스 때려서 그런가봐.. 진짜.. 와.. 게임 BJ들이 잘하는구나.. 아.. 아.. 마우스 이상해.. 어.. 렉.. 렉먹어 약간.. 이상해.. 어.. 이거봐.. 이상해..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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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어.. 어.. 이상해.. 어.. 어.. 야.. 뭐야 뭐야.. 저.. 지저절로 막.. 빠르게 가는데? 투팩님이 누구야? 내 방송이야? 자동진행됐다.. 아닌가? 어.. 어..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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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어.. 지돌아.. 돌아.. 이거봐.. 이렇게 가야되는데.. 지가 돈다니까.. 마우스 있는데로 가야되는데.. 어.. 때리면 안되겠다.. 이제.. 어.. 어..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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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래.. 어.. 이봐.. 새로고침? 야아.. 어.. 어.. 됐다.. 어.. 됐어 됐어.. 어떻게 됐어? 오.. 잘한다.. 어.. 더워.. 아.. 열받아.. 진짜.. 우와.. 우와.. 형님.. 우와.. 우와.. 형님.. 솔직하면 뒤지는거야.. 이 새끼 따라가야겠다.. 빨간색깐.. 어.. 그샤아! 아.. 뭐야.. 뭐야.. 조그마한새끼가 뒤져네.. 아.. 아이씨.. 어.. 영혼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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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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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라는 법은 없어.. 잃을게 없을 때 가장.. 잃을게 없는 새끼야 무서운거야.. 나 잃을 게 없었거든 근데 잃을 게 있어졌어 X댔어, 이제 X댔어 몸 사려야 돼 잃을 게 없을 때 무서운 겁인데 잃을 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먹을라고 할 때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꼭 먹을라고 할 땐 뭔가 싸움이 분열이 나거든 그렇지 어 돌 때 이쪽으로 그렇지 그치 이 새끼들 또 야 형님 형님 이럴게 있을때 가장 무서워 안 무서운 법이지 뭔가 처먹을라올때 가만히 있어야돼 어 형님 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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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아 나 무서워졌어 갑자기 이 쫄보가 되면 안되는데 이 무.. 커질때 쫄보가 돼서 문제야 어 어 형님 어 형님 스테미나 쓰면 안돼 어 형님 어 형님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절대 못크는데 아 이럴게 있을때 가장 무섭다 중간이지 여기 중간이야 중간이야 아 어떻게 해야되지 공격을 해? 아 초록새가 이새끼 잡으러 가야되겠다 나는 쪼꼼해 난 쥐랭이야 난 쥐렁이야 난 쥐렁이야 나는 새끼야 새끼야 이새끼들 다 개새끼들 다 죽일수있어 이새끼들 난 새끼야 난 새끼다 난 새끼야 난 새끼야 난 새끼야 난 새끼야 어 이따 형님 어 왜 안돌리지 난 쥐새끼야 쥐새끼 난 쥐렁이야 난 쥐렁이야 어 난 개다 나 잃을꺼없다 난 잃을꺼없어 난 잃을꺼없어 난 잃을꺼없어 난 잃을꺼없다 이거 잃을꺼없지마 아 이 찝디 저이씨 아 야 저 선택 잘해야돼 아 이 개님 꼬라박았다가 아 이 보라색깔 아 개님 꼬라박았다 어 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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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이게 형님 어 저 똬르트 흘리실려구요? 그러기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자 먹 먹으려고 먹겠습니까? 먹겠습니까? 뭐야 니 나 또 아래 틀을라고? 건방주세기 너 밟겠다 어 밟겠네 밟겠다 밟겠다 밟겠어 밟겠네 밟겠다 밟겠어 박았네 박았어 그렇지 앗 땡! 으아아아아아아ㅏㅇ 빠악! 아 그만해야되겠다 아 어 어 키보드 망가졌다 아 아 이거 10만원짜린데 어? 마우스 잘 안돌려 아 열받는다 진짜 이거 존나 족같애 아 나 이거 해야될 거 같애 근데 잠 못잘 거 같애 이지라 하다가 잠 못잘 거 같애 잠 못잘 잠 못잘 거 같애 진짜 이거 너무 얇아서 잠 못잘 나 진짜 잠잘 수 없어 1등을 못한다면은 잠을 잘 수 없어 나 이제 나 커도 나 진짜 아까도 마음먹은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구 분명히 내가 어? 분명히 내가 이거 어? 분명히 내가 이걸 커져든 맑은 내가 잃을게 없어도 내가 분명히 덤빈다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 쫄다가 이렇게 존댄거야 쫄다가 1등하려면 안 쫄면 안 돼 진짜 1등하려면 안 랜지나 Stellar 형님 어 어어 교통사고 제대로 냈는데 어 канале 진짜 왕권이 됐는데 으어어차 으아 아씨 안돼 이거 진짜 나 쫄면 나 진짜 안쫄꺼야 진짜 안쫄라 쪼는거 없어 쪼는거 없어 큰 놈만 찾으러 간다 큰 놈만 한 놈만 한 놈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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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일 없어 나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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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일아 없다 아가야 볼일아 없다 했다 그렇지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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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Cuz 탁head 빨리 탁 Stunde 쫄지마 쫄지마 near the old man 쫄지마 다 내 과라 다 내 과라 다 내 과라 이것도 내 과라 이새끼 나 이새끼 노린다 나와 쫄지마 쫄지마 들이대 그냥 인생 넘어 아 이새끼들이 문제야 좀만한 새끼들이 문제라고 아 이새끼 쫄지마 쫄지마 보라색깔 아 나와 나오라고 혼자 뭐하는거야 박든가 나와 이 피레미들 볼일 없어 너네나 보라색만 조진다 저 새끼 눈만 본다 내가 아 나와 아 진짜 아 뭐야 이키 길어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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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기들 나와 나와 어 너대 너너너너라 너다 너야 너 너다 너 좋겠다 어 먹다가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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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하기 싫다 아 방송 끄고 할까 방송 끄고 할게 나 방송 끄게 방송 끄게 방송 끄게 와 방송 끈다 끄고 하고 싶다 와 아 이거 1등한 사람 있지 이거 1등한 사람 있지 이거 1등한 사람 있지 이거 1등한 사람 있지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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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쪼꼼해 어 어 쟤 쟤 쟤 쟤 쟤 야 노란색 야 가자 따잇 오 오 오 으앗 아 박을꺼야 아 어짜 뭐하는히도인데 우와 우와 오야 야 저거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우와 왕골이 뒤졌어 왕골이 1등 뒤졌어 1등 우와 왕골이 뒤졌어 왕골이 뒤졌어 우왕골이 뒤졌어 자취다아아아아아아악 오워하하핳하핳 하하하핳하핳 진짜 짜증난다 이 게임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게임 아 아 아 딱 다섯판만 할게요 다섯판만 하고 더하면은 저 진짜 남순이 아닙니다 진짜 저 방송 접을게요 딱 다섯판만 할게요 앞으로 진짜 아무 말 안할게요 다섯판만 세우세요 자 알겠죠? 다섯판만 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안해요 저 아 와 큰 놈들 곁으로 가야되는데 큰 놈들 아 1등을 해야 재밌지 아 그렇지 너로구나 너로 정했다 와 아 이 새끼 진짜 실력 좋네 한판 야 마지막 아 네판 아 안 돼 아 집중해야돼 채팅창 보다가 이래됐어 이래됐어 아 컨트롤이 안좋나 아 아 두판 와 이 손이 나 말이 안 말을 안들어 와 마우스야 너무 빠른가 느린가 그렇지 너로와 아 너무 조그매 아 아 씨 어 뒤질거 같은데 노란색 네 둘이 싸우다 뒤질거 같은데 그렇지 뒤질거 같다 네 둘이 아 와 큰 놈 한번 와 우와 우와 효 jij 구요 예쁘고 acon 어 우왓! 어 형님! 우왓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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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형님! 어 저 어떻게 지나갔죠? 우왓 형님! 아이치! 아 누구 노래야 되는데? 아 이색! 아 큰 놈들이 없어 큰 놈들이! 아 좀 옮기자! 장소를! 아! 아 나와봐! 얘 얘다 얘! 얘야 얘! 나 얘로 정했다! 우왓 형님! 그렇지! 아우 역시! 어 형님! 저 가두실려구요? 형님! 형님! 어! 형님! 너무 두시는 부분 아닙니까? 뒤지실 것 같은데요? 어 형님! 너무 잘 두시.. 야 이 형님 장난 아니다! 얘한테 까불면 저.. 뼈도 뭉칠 것 같은데? 뒤지실 것 같은데 말입니다! 곧! 그렇지! 형님! 형님! 저 형님! 뒤질때! 곧! 옆에 있겠습니다! 그렇지! 야 역시! 우월달! 아 뭐야! 씨! 마우스! 아! 어! 어! 어 형님! 곧 뒤지실 것!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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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형님! 아 이 피하는 방법이 있구나! 요런식! 오! 존나 크다 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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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이다! 개싸움이다! 그렇지! 개싸움이다! 요 개싸움에 있으면 죽나라 누가! 개! 씨! 팔! 그렇지! 잡았어!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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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ur! 베쳐! 물렬 these meelsori 포z! 우리가 죽는다! 후! 왤하겠지! 영 nicilio 문재 prem returg 누가나 개새찌들 뒤지는거야 어 야 잠깐만x2 너무 틀었다 그렇지!이럴 줄 알았어 자고 야야야야야 그렇지 병심새끼 따윗 своá이입아이120 따이! 와하하하 으하하하하 어..씨파 이제 완건이 됐어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가 이제 시작이야 이제 어 와 쫄깃하다 진짜 여기 개판이야 여기씨파 여기 밭이야 밭 누구 하나 무조건 돼지는거야 가만히 있어 어부지루로 그냥 가만히 쳐있으면은 누구 하나 돼지는거야 여기서 쪼아리뜨고 있어 그렇지 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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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여기 누가 처먹다가 뒤지는거야 어 형님 형님 저 틀려구요? 어 뒤지는거야 여기 이 밭에 있어야 돼 이 밭에 아 저 떨린다 씨아 아 여기 여기가 문젠데? 어 떨려 씨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미국 누가 먼저 뒤질까 아 빨간색 주황색 미국 주황색 뒤질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아무도 안뒤졌어 개판 개 개 개판 5분전 가야돼 개판 5분전 주황 큰 그림 가야되겠다 어 야 개판 개 개판 5분전인데 찾아야돼 어 야 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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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좆마란 피레미 이럴줄 알았어 어 상대방 안 부딪히면 돼 자 뒤질거 같은데 얘 어 예 어 주황색 뒤지 황토 뒤질거 같은데 아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어 개판인대로 가자 어 어 아 일단 잡으러 이 똥좀 먹고 어 어어 트어 그렇지 어 개판 어 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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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다 뒤지시는 겁니다 여기서 뒤지니 있으면 tö fizer 여기서 씨اد 마우스 포기는 거 아니지? 마우스 포기면 안대 오 형님들 어 이거 제껍니다 이거 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 오호HAA 여기다 제꺼야 으아 형님들 오 오쒸래 렉 걸린 거 봐 어 심장 떨려 오 일단 나가야되겠어 오 20등이야? 어어 왔다 왔어 다왔어 와시 이거 개판인데로 가야돼 개판 절..절대 여기있으면 안돼 개판인데로 가야돼 오히려 쪼무레이 새끼나 놀다가 뒤진수가있어 어 개판인데로 가야돼 어..받겠다 어 밟겠네 어 밟겠어 밟겠어 어.. 오.. 어이..그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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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말 좀말 아 이거 뒤질거 같은데 얘 우와! 멕시코! 여다 여기다 얘다 멕시코 멕시코다 형님 저 왔습니다 어 뭐야 이새끼 뭐야 뭐해 너..너 방송 개청자지 뭐해 어 멕시코야 오 어 멕시코 아 멕시코 아 멕시코 놓쳤잖아 아이씨 어 형님 어 잡았습니다 어이 멕시코 어 형님 어우 어우 조심해 뒤지실거 같은데 형님 어 애기 쪼알이 틀고 있습니까 보내주시죠 형님 지금 뭐 잡아서 뭐 얼마나 커지시겠다고 저 보내주시죠 저거 저거 보내주시죠 저거 보내주시죠 저 있습니다 이 새끼들 나 이 새끼들 내 맴도 맴도 놓고 봐 이 새끼 나 언제 뒤질거 하고 이 새끼 주황색 새끼 이 새끼 형님 뒤지실 각입니다 이제 뒤지지 야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 형님 지도 좀 보여달라 고 어 뭐 지도야 지도도 나 새끼럴듯 나 허 fluff에 죽일라고 안 돼 어우 로 롱 쪼레미드라고 놀면 안돼 큰 큰 아나콘다 곁을 와야되 얘너 얘네 오오오 오후 Mack The 으라 으라 GA 어엘 쟤좀 갈거 같은데 우와라 наз sport astre 서 Quarter 갈꺼같은데? 너 곧 가게 어에따! 어에따 잠깐만 어 마우스 어에따 튼다 튼다 어 형님 조아리 어디 조아리를 트십니까 형님 아 여기 개판인데 여기 4마리 3마리 어 남순킬러 뭐야 아이디 7등 남순킬러 뭐야 4마리 3마리 어 그렇지 화이트 딸따 못먹어두고 씨 으아아아악 못먹어두고 씨 개판이다 여기 오 오 오 오 우와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감쪽 나 팔뚝이야! 팔뚝! 이야! 나 팔뚝이야! 씨팔! 야 얘들아! 으아! 나! 으아! 뭐야! 오! 야! 나 뒤질 뻔! 와! 하하핳! 심장 쫌! 와! 씨X 간만에 X 되는 게임나! 오!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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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오! 아! 가! 꺼져! 아! 조금만! 어! 야! 야! 나부터 씨팔 놈아! 아! 하하! 병신! 으아! 형님! 저 7등입니다 이제! 오! 아이! 개판이! 아이! 존많은 새끼들아! 있으면 안 돼! 커야 큰새끼들! 오히려 큰새끼들이 이득이지! 죽어도! 어! 이 새끼들 나! 내 옆에 있는 것 봐! 어떻게든 날씨나 뒤지면 다! 주워먹을라고! 이 개새끼들! 갈 거야! 오! 오! 와! 여기서 뒤지면 자! 본채 뿌시는 각이다! 본채 뿌시! 여기서 뒤지면 본채 뿌시는거야! 진짜! 와! 8등? 어! 씨! 오! 오! 여! 뒤지면! 본채 뿌시는거야! 아! 제발! 아! 으에에에에에! 제발! 어! 중간으로 가야되는데! 어! 여기 개판이다! 여기 개판!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쳐먹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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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거 먹어야되나? 먹어야되나? 그냥 먹자! 먹을건 먹자! 아! 아! 노란색깔 이거 뒤져야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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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나 쪼아리 틀라고! 앗! 안 먹어! 이 새끼야! 그렇지! 자! 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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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오! 오! 시원아! 오! 형님! 오! 오! 형님! 오! 아! 나 그만 감싸! 이 새끼들! 나 계속 죽일라고! 아! 빠져나가야되있다! 어! 나 10등 밖으로 밀렸어? 어! 그렇지! 이거다! 우앗! 이걸로 어딜! 안 돼야야야야야야! 오! 오! 오우! 10등이야 10등! 오오?! 헤헤! 안돼! 야이 새끼야! 뭐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아악 내 사랑 네, I am the joy I follow my way 내 맘에 다섯, I close me soul I can't reach the soul On the way to the glory I'm all of my soul He's the right ideas And justice for all For their king, for their land On the way to the glory 아, ㅈㄴ을 받는다 진짜 아, 장난 아니라 이거 아, 게임 미쳤다 이거 진짜 누가 만든 거야, 와 아, 개청자, 아, 저 새끼 아, ㅆ 아, ㅈㄴ 아, ㅈㄴ을 받는다 진짜 아, ㅈㄴ을 받는다 진짜 아, ㅈㄴ을 받는다 아, ㅈㄴ을 받는다 두판? 어, 어 다 나갔다, 아, 키보드 아, 이거 시벌마 짜리인데 아, ㅈㄴ 같다 ㅆ 잠깐만 되나? 어 컨트롤 나갔는데? 어 된다, 어 아, 이거 시벌,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이디 로그인 뭐였지? 아이디? 뒤로 가게 됐나? 너무 열받는다 이 게임 진짜 최강의 게임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언제 또 하고 있어 아 우와 방금 전까지 나 저랬는데 존나 커 와 1등 같아 1등 내가 볼 때 우와 형님 꼭 디질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형님 일로 오십쇼 저 이룰거 없습니다 이룰거 없는 아새끼입니다 저 여기로 오십쇼 이룰거 없는 아새끼입니다 오 여기 개판이다 개판이야 여기 그렇지 여기 있으면 진짜 중간이라도 간다 진짜 바로 10등 가게야 여기 오십쇼 와 이새끼 뒤져야되는데 이거 우와 아 이룰거 없잖아 아 왜 쫄아 이룰거 없는데 쫄고 그래 그러니까 안크지 씨 여기다 개판이다 여기 아 꼬라 박아야되는데 누구 와 이새끼 똥싸는 것도 남달라 와 오 여기다 개판이다 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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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땡 아 씨발 너무 쫄았어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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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차피 다 이룰거 없어 이룰거 없어 뒤져 꼬라박 교통사고해 그냥 어차피 한방이야 그 차야 저세기 뒤져서 우와아 뭐했다 이따아 아 여기 여기서 이게 문제야 여기서 저거 나를 저거 나대면 안 돼 뒤질때 처먹다가 뒤지는 거야 탐욕하다 뒤지는 거야 오우와우와우와우와 개땡 개땡 우와 살았는데 개 개 안되겠다 아 진짜 못한다 나아 진짜 못한다 나아 진짜 못한다아 진짜 못한다아 못하는 거야 진짜 와 아 못하는 거야 아아 아아 그만할까 제가 이거 해봤자 끝도 없겠지 아 딱 딱 8시까지만 하고 끝이야 이제 이거 안해 이제 진짜 안해 나이 나 방송 이브해야지 전화데이터해야지 야 안해 이거 안하고 안해 음 안해 진짜 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ㅆㅆ 아아 개청자 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지 개판이다 여기 으악 4 5 5 1 2 2 2 2 1. 2. 2. 3. 3. 4. 4. 5. 5. 5. 5. 6. 5. 5. 5. 5. 5. 아 진짜 못해 이럴때만 못해 이럴때만 못해 이럴때만 못해 5. 5. 5. 아 죽여야 되는데 아 이거 부스터를 쓰면 안 돼 아 5. 5. 6. 6. 5. 5. 5. 5. 5. 6. 6. 마지막이지 8시니까 8시니까 마지막이지 마지막이지 와.. 진짜 열받아 야 나 좀 1등 좀 키워줘 아이C 꼬라 박어봐 나한테 나 꼬라 박어봐 꼬라 박어 꼬라 박어 꼬라 박어 나한테 좀 줘봐 나 한 번 해보게 아 아까 10등까지 가 7등까지 갔는데 와C 우와 8시니까 이제 딱 땡했어 이제부터 시작하면 안돼 진짜 이제 시작하면 안돼 8시에 딱 땡하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안돼 진짜 이제 하면 안돼 하면 안돼 8시에 딱 이제 딱이야 이제 더이상 더이상 없어 여기다 여기야 나의 꿈에 두시는 여기야 내가 살고 싶은데는 여기다 여기가 강남이야 여기가 강남이야 여기가 강남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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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강남이야 ??? 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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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형님 으아악 야 누가 죽여 이 새끼 이 새끼 죽여 그치아아아아아아아아 그치아 흐흫흐흫흐흐흫 느낌 좋다 느낌 좋아 느낌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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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 느낌좋다 막판이라그런지좋다 심판 개판이야? 아씨파 여기서 여기서 놀면 되는거 여기가 강남이야 여기 누군간 뒤져 쭈알이 틀다보면 누군간 뒤져 그러다 먹다가 여기서 터너하다가 바로 꼬라받고 교통사고 그렇지 누군간 뒤져 뒤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이지 여기가 그렇지 개판이지 여기가 여기가 강! 남순잡아라 개새끼 아아 방금 남순잡아라한테 뒤졌어 남순잡아라 아아 저새끼 진짜 아까부터 진짜 아 열받아 진짜 형님들 형님들 더하면 안됩니까 이거? 개꿀잼인데 이거 저 뭐 방송 내려놓고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예? 지금 막판 하겠습니다 진짜 예? 너도 말고 1등 찍어봐야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예? 1등 찍어봐야되 남자로 태어나서 1등 한번 해봐야죠 그죠? 예 아핳 아 3등 안에만 들어보자 와 재짤받는다 와 5 4 3 2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여기야 여기 여기서 놀면 돼 두마린 뒤지는 거야 그쵸 어 와 와 아 너무 웃기나 으쌰 아 오늘 토요일이야? 아 그래? 어 여기 먹다가 나 쪼가리 틀릴 것 같은데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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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자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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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줘! 큰 그림 그리지 마라 가만있다 형 아 형! 아 야 어이! 어허! 어허! 이 새끼 큰 그림 그리는데? 해볼래? 해봐? 덤벼! 해봐 일로와 일로 와봐 좀마나 딱딱으로 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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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아 야 야 낭비야 낭비 낭비야 가자 야 미안해 남순이 뒤졌어? 아니네? 2등이네? 오 어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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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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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줄라고 남겼어 가자 야 일로와 아 싸우지마 아 형 간다 인도네시아야 인도네시아 인도네 야 저 공격 인도네시아맨이야 인도네시아맨 이거 아이디에 따라 뭐 있나본데? 야 미안해 남순아 뒤졌어? 미안해 남순아 뒤졌어? 내가 너 먹고 있어 이 새끼 언제 뒤졌어 미안해 남순아 뒤졌어 너구나 미안해 미안해 남순아 너야? 미안해 먹었어 남순잡아라 아 저 진짜 남순잡아라 야 오! 할맞아 나 다 뒤졌어 애들? 야 나 좀 컸어 이제 아 내 옆에 있지 말라고 구마모토 잡아야돼 구마모토 야 몇만점이야 나 가겠다 가겠어 인도네시아 간다 갔네 갔어 인도네시아 가시 가겠다 인도네시아 가겠어 가겠다 가겠다 가겠어 인도네시아 그렇지 아 따라다니지 말라고 씨 따라다니지 말라고 씨 따라다니지 말라고 나 좀 놔둬봐 아 아 아 따잇 아이 재새끼야 뒤져 뒤져 한 명 뒤져 먹게 아 너무 느려다 이동하는게 얘다 아 뒤질거 같은데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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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이다 아 빨간색깔 꼬리가 짧았어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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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무지개 아 왜이렇게 길어에 아이 다쳐먹었잖아 씨 덤벼 덤벼 빨리빨리빨리 아 내꺼야 아 내꺼는 제 Kylie요 이새끼 야 남순 또래 탔어 고추 저새끼 그쳐아아ㅏ아아아 으하핳하하 으하핳하하하 고추핳하하하 육다형 아 뭐야 미안해 남순아 아이 안돼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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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씨 팔 진짜 이거 아앗 부스 쓰다가 부스터 아앗 아앗 아 부스터 왜 썼지 내가 아앗 아앗 아앗하앗하앗 진짜 짜진난다 아앗 아앗 진짜 아암 안되겠다 아 나 이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진짜 아앗 얘들아 나 건들지마 진짜 할수 있어 나 이제 나알았어 이제 숙달됐어 아 건들지마 아 아 뒤졌어 진짜 아 뭐없어 진짜 아앗 나 아 뒤졌어 몰라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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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 Rust 와앗 아 이제 아 됐어 이제 출근 출근 하신분들 출근하세요 다 뒤졌어 다 뒤졌어 식사 빡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ㅈ같다아 재미없다 아 이제 진짜 질린다 이제 진짜 아 스트레스 진짜 아 아.. 아 모르겠어 이게 마..마음.. 그렇지! 봤지? 금방이야 뒤져도 돼 이거 하나 꼴하면 금방이야 그렇지! 봤지? 아우! 와 이거 ㅈㄴ 빠르다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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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와, 안 해, 안 해,